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주님 안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엠키지 아동부 겨울성경학교가 신나는 구약성경탐험을 주제로 1일과 8일 부서별로 열립니다. 1일 토요일에는 유년부와 초동부가 각각 다니엘홀과 피스홀에서 진행되며 8일 토요일에는 제이씨와 예수마을이 각각 다니엘홀과 피스홀에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부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성교부주관 1월 열방기도회가 28일 화요일 피스홀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인터서브 대표 조셈 성교사님을 모시고 2020년 처음 열리는 시간이 될 텐데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디엘무디의 말처럼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잃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교회 인근 도로변의 주정차보다는 대중교통과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질서 있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마이블루 일부 겨울 수련회가 2월 7일부터 9일까지 여주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만나교회 예배를 섬기기 위한 카메라, 센터 스크린 송출, FD, 온라인 예배 채팅 등의 봉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1층 갤러리 스페이스엠에서 전시할 작가를 모집 중입니다. 2019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진행 중입니다. 만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우리는 만나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합니다. 그 일하심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